거의 올라가죠. 3점을 하셔가지고 2점을 올라가세요. 남은 경기 있어요? 그럼 몇점이요? 3점이요. 8점이요. 2점이 오신게 없어요. 꼭 1점을 땋더라고요. 그러니까 7점이 2점이 8점이라고요. 3점이 2점이 7점. 그래도 이게 또 2점이요. 그래도 어차피 승리가 승리가지만 0점이라든지 2점이 오신게 지면은 우리는 몰락할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잘하셨어요. 그쵸? 제일 어렵더라구요. 쪼끄모 쪼끄모. 이게 빡이 뭐야 이게 빡이. 이렇게 빡이 칠 수도 없죠? 물에 칠 수도 없죠? 물에 칠 수도 없죠? 차지 너무 써요. 근데 저기서 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푸우우우. 아잍 하하하하 어이구 뭐야? 와 나이스! 하하 나이스! 안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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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겼어. 유투나 올라가는 중 사람이에요. 유투나 올라가는 중 사람이에요. 아, 유투나? 아, 아니다. 저기 유투나. 유투나 까만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다가 무리를 누르면 알 수 있고. 유투나 올라가니까. 유투나 안 보여요. 아, 그런 거 없지? 아, 그런 거 없지? 아, 그래. 이걸로 안 보여. 아, 그런 걸 잘하고 쉬워요. 지금 순윤이 손흥룡, 잠수, 알카, 김예슨, 센터, 베로브, 투, 피스. 왜 안 때리나? 아이고, 못 잡겠어. 아이고, 못 잡겠어. 이게 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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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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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발진 칠게요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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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올라갔죠? 지금 여기 2점까지 쳐서. 아,This is mine. 저는 잘했어. 1등이다,1등으로 올라갔어요. 2등으로 올라갔어요. 1등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2등을 올라갔어요. 2등이요? 저기요? 3중 2패요? 3중립해요? 1점 근데 여기는 꿀젓 머리를 2점 같거든요 2점 1점 우리가 진짜 승자성에서 2점 며칠 미니그래도 동생 며칠 미니그래도 동생